진보당의 윤희숙 상임 대표 추도사가 이어지겠습니다. 진보당 상임 대표 윤희숙입니다. 12구 이태원 참사 일주기를 맞이하며 우리는 다시 확인합니다.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고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아서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았기 때문에 참사가 끝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사랑하는 아이가 연인이 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고 다시는 내 곁으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한 365일이었습니다. 온전한 애도와 위로를 받아야 할 피해자들이 진상규명을 위해 철저히 처절하게 싸워야 한 12달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나라를 바꾸는 건 이 참사의 진상을 밝히고 고통과 슬픔을 직면하려는 이들의 연대로만 연대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한 1년이었습니다. 친구를 두고 혼자 살아남았다는 죄책감에 시달리고 지옥같은 현장의 기억으로 지금도 약에 의존해 잠을 자야 하는 생존자 한 명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 정신없이 뛰어다니며 심폐소생술을 했는데 참사에 대한 혐오 공격 속에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로 고통받고 있는 구조자 살아가는 이유의 전부였던 아이를 영문도 모르는 채 잃었는데 자식 팔아 장사한다는 가해를 당하고 있는 유가족 그리고 1년이 지났어도 그날의 기억을 떠올리면 두렵고 미안한 수많은 국민들은 여전히 참사의 고통 속에 있습니다. 이 모든 고통의 이유는 국가가 책임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구청이, 장관이, 경찰이, 대통령이 회피한 책임과 죄의식을 유가족과 생존자 그리고 참사의 고통에 공감하는 무고한 국민들이 떠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그대로이고 우리는 고통스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 자리에 왔어야만 합니다. 이제라도 가족들을 만나 위로하고 사죄했어야 합니다. 희생자 159명, 한 명 한 명을 호명하며 온전히 그들의 존재를 인정하고 위로했어야 합니다. 대통령은 그런 자리입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끝내 일주일이 추모제 자리조차 외면했습니다. 야당이 주도하는 행사라고요? 그러면 여당이 주도하면 되지 않습니까? 국가의 무능으로 무고한 인명이 희생된 사회적 참사를 여야 진영 논리로 바라보는 윤석열 대통령이야말로 참사를 정쟁화하는 거 아닙니까? 책임을 지기 싫으면 그 자리를 내어놓으십시오. 간절한 신고를 단 한 번만이라도 제대로 확인했다면 살릴 수 있었습니다. 막을 수 있었기에 우리는 이 갑작스러운 이별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막을 수 있었는데 막지 않은 저들을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막을 수 있었는데 인정도 반성도 하지 않는 저들 때문에 1년이 지난 오늘 우리는 다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우리는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분명히 말합니다. 정권은 유한하고 국민을 이기는 권력은 없습니다. 이 정권 들어 무고하고 억울한 죽음이 너무나 많습니다. 정부와 여당에 말합니다. 이 억울한 희생들이 그리고 그로 인한 피눈물이 이 정권을 무너뜨릴 것입니다. 인간적 고통에 혐오와 정쟁으로 응대하는 자들을 심판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함께 일어설 것입니다. 국정책임자의 무시와 외면으로 구멍난 가슴을 메워준 것은 얼굴 모르는 시민들이었습니다. 남이 아닌 자신의 일로 받아들여준 우리 공동체의 이웃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힘으로 우리의 공동체를 지킬 것입니다. 안전하고 따뜻한 사회를 기필코 만들어낼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끝내 특별법 제정과 진실 규명을 방해한다면 진보당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통원해 국민을 버린 정권과 맞서 싸울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것이 진보당의 사명이고 존재의 이유입니다. 유가족 여러분 곁에서 언제나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